유튜브를 보다가 미국에 이민 온 사람의 인터뷰를 받습니다. 미국 이민을 후회하는 분의 이야기에 달린 댓글입니다. 공감가는 내용이 있어 소개합니다.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고 7년째 살고 있지만 역이민을 진지하게 고려 중 이것도 지극히 개인적인 거지만 장점보단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음 본인이 진짜 엄청나게 뚜렷한 목표가 있거나 뭐 어디 어나더레벨급 애플 구글 등 기업에 취업해서 승진하고 쭉쭉 나가면 모르겠지만 그냥 전혀 괜찮은데 취직해서 살아봤자 한국에서 사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느껴짐 오히려 불편한 게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열정 넘치던 학생 때야 공부한다는 이유로 뭐 한국인들 멀리하고 미국인들하고 친해지려고 노력합니다. 영어도 열심히 하지만 졸업하고 어느 정도 지내다 보면 굳이 미국 사람들하고 어울릴 이유도 없고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재미있는 척 잘 어울리는 척 하는 것도 어느 순간 지나면 심신이 지쳐버림 한국인은 한국말로 말할 때가 가장 속 시원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편지인들하고는 어느 정도 대화를 하다보면 이야기 거리가 떨어집니다. 이야기에 공감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미국인들하고 어울리려면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네이버 다음 등 한국 포털 사이트보다 레딧을 포함한 미국 사이트 방문이 자연스러워지는 레벨이 되어야 함 즉 본인이 느끼게 유치한 미국식 개그 미국 정치 미국 예능 드라마 팝송가요 힙합도 기본 재미도 없는 미식 축구에 재미를 붙여서 내가 먼저 아는 척을 해야 함 근데 그렇게 아는 한국인 진짜 일도 못봄 키우키우 한 가지 경험담인데 본인은 현지 회사 동료들이 어떤 노래를 듣느냐고 하길래 난 한국 사람이라서 케이팝 듣는다고 하니까 거기서 대화가 끊김 개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 케이팝의 글로벌화로 여자들은 좀 어떨지 몰라도 남자들은 케이팝 듣는다고 하면 개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현실임 난 겐적으로 미국 가요 별로 안 좋아함 안 좋아하는 걸 어떻게 억지로 끼워 맞추겠음 이렇게 얘기하면 그 대신 한국에선 윗사람 눈치 봐야 하고 한국 특유의 조직문화 어쩌고 운운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 외국인들 앞에서는 두 얼굴에 가면을 쓰고 미국에서 맞지도 않는 문화에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 보다 차라리 한국에 나랑 맞는 기업과 사내문화가 어우러져 있는 곳을 찾는 게 더 나을 것 같음 참고로 본인은 한국 회사에서도 2년 정도 막내로 일해본 경험이 있음 추가로 현지에선 영어 실력에도 한계가 옴 진짜 특출난 사람이 아니고서야 결국 현지인 영어 실력을 뛰어넘을 수 없고 미국 기업에서도 유색인종 영어의 한계라는 것 때문에 사실상 유리천장이 존재함 본인도 누가 들으면 다 알법한 연간 매출이 200조 정도에 달하는 미국 대기업에 다녀봤지만 거기서 일하는 한국분들도 업무 능력도 뛰어나고 할 일도 잘하시는데 팀장급도 잘 못 달고 그나마 팀장급 달아도 거기가 한계 내 눈으로 엄청 많이 본 건데 결국 일 좀 못해도 말 잘하는 백인이 승진하기 마련 그러다 보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우울해짐 그렇다고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 건 또 헬 한국 본사랑 회의하고 하느라 밤낮없음 기피 대상 1호 한국 기업 거기에 요즘 MG들은 평생 은퇴할 때까지 남들 밑에서 일하겠다는 마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옛날 부모님 세대처럼 내가 이 회사에서 최고로 노력해서 승진하고 임원이 될 거야 회사에서 잘 되는 게 오직 인생을 성공하는 길이니까 이라는 올드스쿨 마인드를 가진 한국 애들도 거의 못 봄 미국 살다 보면 한국 사람은 결국 향수병에 걸려서 한국을 그리워함 하물며 학교 다니면서도 유학생들 평균적으로 1년에 한국을 두 번씩 갈 정도로 방학 때만을 기다리는 애들이 주변에 수두로 학생 때처럼 굳이 미국인들하고 불편하게 어울릴 이유가 없어지니 한국 젊은 직장인들은 맨날 한국 사람들끼리 놀고 종교에 관심도 없으면서 한국 교회 다니고 한국말로 대화하고 한국 음식 찾아다니고 한국 문화 컨텐츠 즐기고 뉴스 유튜브 스트리밍 전부 한국 거 보면서 웃고 떠듬 하물며 미국에서 한국 정치에 그렇게 관심을 가짐 그럴 거면 뭐하러 미국에 사나 싶음 마음은 한국에 가 있는데 일하는 것만 미국 한국인 입장에서 인종차별, 총기사고, 소통의 불편함, 음식에 대한 그리움 마약 교통 인프, 여가 인프라, 의료 인프라 미국 의료는 그냥 헬, 가족들과 떨어짐 등 여러 가지 것들이 한국에 비해 열악한 건 사실 좋은 점은 공기 좋고 땅 넓고 자연과 융합하는 보통 돈을 한국 직장인들보다는 돈을 더 잘 벌고 프리한 기업 문화도 장점 하지만 그래봤자 직장인이 부자가 될 만큼 많이 벌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만큼 물가도 비싼 무엇보다 한국도 2000년대 초반처럼 하루 14시간씩 일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 회사에 올인하는 분위기도 아님 어느 정도 워라벨 다 챙기고 기업 문화도 외국처럼 자유롭고 딱딱하고 수직적이고 보수적인 계급 체계도 사라져가는 분위기 개개인의 노동자로서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해주는 시대 물론 아직 열악한 곳도 있지만 뭐 90년대, 2000년대였으면 무조건 미국이라고 하겠지만 요즘은 한국도 본인이 가난한 서민만 아니라면 중산층 정도만 된다고 해도 굳이 미국의 메리트가 그렇게 있나 싶음 내가 미국에 살며 미국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거라던가 미국 기업에서 엄청 열심히 해서 유색인종 언어의 장벽을 다 뚫고 성공할 자신이 없다면 그냥 어중간 한 사람은 겐적으로는 차라리 한국이 맞다고 봄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직이 쉬운 줄 아냐 한국에서 괜찮은 곳에 취업하는 게 쉬운 줄 아느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세상에 쉬운 건 없다고 생각함 당연히 어려움 하지만 의지가 있으면 본인이 노력하면 되는 거고 더군다나 미국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본인 같은 젊은 층들은 충분히 경력 있는 대기업 신입이나 수시채용 등 지원해서 갈만하다고 봄 문가계열이라면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나는 반도체 관련 엔지니어인데 자격요건에 충족하는 국내자 포스팅들이 수시로 올라옴 끝으로 이 모든 부분에서 간과한 게 있는데 결혼해서 자녀가 있다면 얘기가 다를 수 있음 많은 분들이 애 나와봐라 애 키우기엔 한국은 지옥이다 자녀 교육은 미국이 활났다 등 말씀하시는데 위 내용은 그 부분까지 고려한 게 아님 그냥 미혼 20대 후반 청년의 경험에서 나온 입장일 뿐